강태호 변호사님 왜 그리 잘생겼다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영욱 변호사님이 얘기한다니 뭐 뭐 얼마든지 지윗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배려있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? 네 단톡방 있습니다 권민우 변호사의 주저녁 배우 최소연 변호사님 이 두 변호사님이 지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밀린 거 한 200개 300개 밀린 거 보고 아 이런 대화를 했구나 하고 제가 뒤늦게 답장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휴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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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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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